안녕하세요 저 인사 할게요 사랑의 키키트 안녕하세요 키키트입니다 멤버 소개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트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나브라브의 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트의 랩을 맡고 있는 나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트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성씨 우정은 청소년 페스티벌에 저희 큐피트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가 춤이 뭐라고요? 춤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저희 큐피트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앨범 5장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5장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5장. 여러분의 자신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가세요. 지금 페이스북에 C.U.P. 아이디를 치시면은 네. 치시고 좋아요를 먼저 첫 번짱 중 5번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바로 C.U.P. 아이디를 검색하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저희 대표님께서 드릴 거니까. 저희 대표님께서 드릴 거니까. 저희가 직접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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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wereね에. 두 분 많으십시오 멋지네요. 대표님 bilmiyorum 저자는 귀찮으셨나봐요. eta이 SEER씨는 Pro parked다니 Earth bene 온갖 인생에게ろう 우리 다 aime 앞선 이미 пыт cam role 저희 좋아요와 도시 홈페이지 통해서 좋아하는 저희 멤버에 다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신축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네 저희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마지막까지 호흡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아래 들러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 많이 소원해주세요, 렛츠고!